전 세계가 동시에 맞닥뜨린 이 위기는 속도를 높여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동을 만들어내듯이 정부의 대투자가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을 시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세 번째 원칙, 바로 실용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 바로 희망입니다. 모든 기적과 변화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왔습니다. 경제개발 60년 성장신화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문화 강국의 반열이 들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평화경제의 투자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전환적 공정성장 중에서 전환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다시 꼬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